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 길에 함께할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풀어볼 문제는요.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내용인데요. 자, 요 내용 중에서 읽다가 이제 흐름과 관계없는 것을 골라내려면 여러분 우리 요 지문에 대한 파악이 조금 잘 되어 있어야겠죠? 자, 해석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parents are commonly reluctant to grant their grown children equal footing with them as others 인데요. 자,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요 뒤에 행동을 하기를 꺼립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자, 그들의 자녀들을 성인으로서 이렇게 동등하게 두는 것을 조금 꺼려한다고 하네요. 어떠한 자녀들이냐면요. 자, grown children이네요. 성인이 된 자녀를 자신들과 똑같은 성인으로서 인식을 하는 것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this delay의 이러한 지연, 어떠한 지연이었죠? 방금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부모님들이 자식을 동등한 성인으로 보는 것, 보는 것에 대한 지연은요. 이제 이후의 삶에도 어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만약에 어떠한 지리적 거리, 부모님과 떨어져 살거나 이렇게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심지어 부모님들에게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일이나 또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대부분의 삶의 경험에서 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illness죠. 질병. 몸이 아플 때는요. 이러한 관계에서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자, 부모님으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자식들, 아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에서 이제 반대가 되는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라는 한 예시이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적절하게 흐름과 관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2번 볼게요. 자, 2번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인데요. 어떤 아빠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자, to do his banking, 그의 은행 업무를 의존하기로 결정한 그의 아빠의 경우는요. 예를 들면, 자, 이제 은연중으로 그의 아들의 능력을, 성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도 2번도 이제 1번, 2번 같은 예시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글의 흐름과 잘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볼게요. 자, 이러한 믿음, 아들을 믿기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의 아들에게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이 신뢰를 한다라는 그런 감정이 이제 깊은 만족을 준다라는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흐름과 쭉 관계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어떤 창조적인, 창의성이 있는 활동을 하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또 그런 활동에 자꾸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창조적인 활동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나왔던 내용과는 조금 많이 맞지 않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자, by allowing his son to be a provider of help, the father actually gives emotionally more than he receives practically인데요. 자, 실제로 그의 아들이 도움을 주는 제공자라고 인식을 함으로써요. 그의 아빠는 실제로 그의 자녀들, 자식들에게 그가 실제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적인 것을 어떤 것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5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었던 얘기의 결론을 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5번도 맞는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중간에 갑자기 이제 뭐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4번이 이제 이 방금 해봤던 문장,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여기까지입니다.